자 여러분 오늘 티토크는요 제가 전시회 일주일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전시회하기 며칠 전부터 너무 무서웠어 왜냐면 영채님이 서울에 상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림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영채님을 모시고 온 거야 그 그림들은 제가 그린 적이 없어요 제가 감상했다니까 제 그림을 거기 막 화가를 40년 하고 이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화가 분들도 오고 그분들이 감탄하잖아 기법이 어렵다 이게 어떻게 했냐 나 기법 몰라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렸지 영채님이 그린 거지 내가 보면 이렇게 그렸구나 내가 감상했다니까 영채님이 상륙한 거지 근데 영채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움의 저항이 반드시 오죠 사랑이 갔는데 미움이 안 와 애고들의 미움이 안 죽일라고 저항을 엄청 할 걸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평평하다 하는데 둥글다 했을 때 얼마나 세상에 저항을 받았어요 진리는 항상 저항을 받아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영은 믿질 않아요 영이 활동하고 영에 대해서 안 믿지 애고들은 돈 오직 돈 오직 물질 그런데 집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영을 얘기하면 완전히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얘기하는 그게 되니까 엄청 저항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 우리 다른 수행단체에서 온 한 아기가 그런 말을 했거든 앞으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너희 중에 없다 그 사람은 일반인이 신선이 일반인으로 변장을 하는데 빗장수로 변장한다 박물장수로 변장해서 빚을 파는데 빚 하나에 천량을 받는다 너무 비싸니까 안 산다 아무도 안 사는데 그거를 사면 머리가 거머쥐고 회춘을 하고 득도하고 행복해지고 안 되는 게 없고 이런 빚을 파는데 아무도 안 믿고 비싸서 안 사는데 소수가 사다가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돼서 완전히 그 빚을 사고 세상은 바뀐다 황금의 시대가 된다 이런 예언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헤라엄마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 예전에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떤 박물장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림을 들고 가는 박물장수였던 거야 그림은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져가지만 그게 정말 영이 돌고 그 그림을 걸어놓으면 그 집안이 완전 에너지가 바뀌고 축복을 주고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걸 우리 아기들이 이제 전시회를 통해 조금 알았을 거예요 제 그림이 살아있잖아요 거기에 그 전시회장 그 인사동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도 몇몇 전시회를 하고 있었고 몇 군데는 문을 닫고 왔는 데도 있고 또 유명한 전시회 그 화가의 전시회를 가본 아기들이 다 죽어있다고 하잖아 그림이 애고가 그린 그림은 애고는 생명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목숨줄이고 영원한 생명인 영체님 본래는 살아있거든 그 느낌이 나오잖아 제 그림에서 켜난 것 같잖아 그치 그게 사랑이거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영이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표면의식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영역을 세 가지를 얻었어요 제 시그니처예요 첫째 칼, 검 두 번째가 황금장미 세 번째가 알라딘 요술램프예요 검은 뭐냐 하면 아픔을 얘기해요 찔리면 아프죠 그치요? 아픔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사랑받고 보호받는다 검이 그래서 아픔을 인정하게 하고 아픔을 올려주지만 또한 지켜줘 칼로 딱 막잖아 보호의 의미가 아주 강해 피와 칼이 그 다음에 황금장미는 뭐냐면 존재의 수치를 청산시켜줘 여러분이 어디 가든 소중한 황금장미 황금으로 만든 장미가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쵸? 그런 소중한 존재 수치를 청산하는 해서 황금장미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영원하는 마음 또 하나 마지막이 알라딘 요술램프예요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고 그 진이가 영체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라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라는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라는 기적이 없는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모험이 없는 삶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술램프는 모험과 기적을 의미하는데 그걸 담았어 이 세 가지를 영체님께 부탁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런 영을 반드시 영을 완성해요 깨달은 사람이 하지만 깨달은 사람이 영이 각각 색깔이 달라 자기의 영원이 들어가거든 근데 내 영원은 그 세 가지로 영체님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물질적인 축복까지 해달라는 게 같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제 그림을 이번에 비싸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싸면 엄청 싼 거예요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다 변하는데 산아기들은 나중에 그 그림이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 모나리자가 뭐 가치로 환산이 안 돼서 쏟업이 경매도 안 나오고 뭐 조단이라는데 그래도 애고가 그랬죠 영체님이 그린 이 그림은 그럼 뭐 조단이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전설이 될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영체님을 알게 되고 그림의 가치를 알게 되고 많은 체험담이 나와서 영체님 도는 그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미 체험담을 많이 듣고 왔어요 걸어놓고 어떻게 변했는지 알게 되면 세상은 이 그림의 가격이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기들에게 풍요로움도 선물할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 그 영체님을 안고 서울로 가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 큰 변화는 무섭죠 그리고 영체님이 저한테 그랬거든 천도제 그림이 팔리면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체님이 상륙을 무사히 해서 시대는 물질의 시대에서 영정의 시대 영체님을 알아보는 시대로 사람들이 알아보는 시대로 바뀐다는 걸 얘기한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지각변동이 뭔지를 나는 그때도 이 둔잡아리가 몰라서 그림 그려야 너무 무서워서 집착이 올라오면서 이제 천도제 그림을 내가 못 팔겠다 막 올라와서 너무 무서워서 놔라 놔라 하더라고요 놔버렸어 아직도 죽게 하겠냐 놨더니 이제 천도제 그림이 바로 팔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가니까 무사히 안착을 하는데 영체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 그냥 상 자체잖아 서울 지역의 모든 미움이 다 뜬 거야 비정상적인 미움이 그래서 여기 마스도 아가다 중에 제일 개미움인 두 아가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제일 개미움은 제일 큰 착함이 있는 거지 그 미움을 인정 안 하고 착하게 살리고 너무 눌렀던 아가 둘이 미움이 터지면서 그동안 안 터진 거야 이제 너무 큰 사람이 되니까 그 미움까지 터져버린 거죠 이상한 짓을 해서 제일 화를 돋구더니 갔더니 서울 지역 리더왕이들도 막 그게 미움이 떠서 부부싸움에 고집 부리는 아가의 밤에 또 만나서 막 그거 하고 온 아가들 중에도 막 미움이 올라와서 사랑이 뜨면 반드시 미움이 떠 근데 그 미움이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 거죠 그쵸 미움을 인정해야 될 거지 그래서 그 미움을 인정하고 밤마다 정말 제가 일주일 숙박권 받은 줄 알았어 밤마다 불쇠가 날 때려 눕히면서 그냥 나가는데 삶에 일어나서 내가 배고픈 적이 없는 여자가 과일을 깎아 먹었다니까 요거 좀 하시고 너무 배고파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리고서 일주일을 정말 무사히 마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가들이 그림을 보고 미친듯이 좋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 자체가 사랑이야 제 그림을 보면 영채님이 사랑이 나와 아픔이 나와 아픔이 사랑이 나와 그래서 어떤 그림도 아픔과 사랑이 같이 있어요 그게 막 나오니까 아기들이 미친듯이 좋아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때는 일반 아기들이 많이 오고 또 일반 아기가 어떤 아기는 왔는데 나이가 많은 할머니 연세더라고 근데 저를 붙고 막 울면서 헤라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냐 이래서 뭔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 같아 물론 유튜브로 상이지만 온라인 상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금빛 헤라를 보고 그걸 읽어달래요 그래서 나는 HR 시리즈는 제 직계 제자들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안 울 거라고 생각하고 섰는데 우는 거야 울길래 아가 가져가도 돼 이거 어떻게 보이니? 이럴 때 엄마를 보인다고 영채님을 엄마를 이미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인다고 그래 그러면 축복을 줄 거니까 그 영채님이 금빛 헤라에서 그러더라고 나를 데려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축복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거를 이제 주고 주고 이제 난 걱정되잖아 그림값이 할머니가 사기엔 비싸니까 근데 이거 가격이 비싼데 아세요? 그랬더니 이미 가격 다 알고 돈 찾아왔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상하시더라고 그리고 헤라티비에서 심장병 수술하는 아이 무사히 수술 마쳤다고 하면서 아들들 데리고 와서 또 그림 하나 사갖고 하면서 일반인 아기들이 좀 많이 샀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영채님을 알아보면 머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이게 얼마나 고귀한지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영채 체험 다음에 쏟아져요 그걸 가져갔더니 그 아기 누구야 그 아기는 정말 밤새도록 아파서 친구인가 누가 이렇게 아주 부축해서 왔더라고 온몸이 개살기잖아 그 아기가 너무 개살기니까 머리로 그거를 이렇게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잖아 너무 아프고 두렵고 근데 그걸 그냥 올려버린 거죠 영채님이 축복을 한 방에 준 거야 그 돈 없는 아가가 그 큰 돈 내서 샀으니까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그림 가격을 사실은 싸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는 마음이 덜 실려 여러분이 어떤 걸 소중히 생각해 내 모든 거를 깨트려서 그래서 성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옥합을 깨트려라 가장 소중한 옥합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잖아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했고 그걸 깨트려서 예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잖아 자기 마음이거든 내가 마음을 안 내면서 그냥 꼭짜로 좀 뭘 얻어볼까 그게 애고거든 안 돼 죽만큼 받는 건데 값 없이 얻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애고는 어리석은 거지 알고 보면 뺏고 뺏긴 애고는 가짜야 빼앗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어 내가 준 가치만큼만 받거든 그래서 그림값이 사실은 저는 되게 싸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비하면 이걸 가져가서 일어날 변화에 비하면 하지만 여러분은 더 비싸면 우리 아기들이 살 수가 없고 초기 단계는 내 집계 제자들이 사야 되니까 요 정도 가격인 거지 근데 그 가져간 아기가 몸 반응이 정말 그래서 온몸에서 살기가 나오고 막 비오줌이 나오고 그냥 거기서 막 계속 막 울면서 참회하더라고 이제까지 마음 버린 죄 살기가 뭐예요 아픈 마음 다 버리고 살았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잖아 그림 앞에서 이제 영채님한테 참회하니까 이제 내려가고 막 거기서 전시장 보면 여러분 이상한 진풍경 보이지? 일반인 아줌마가 우느냐고 못 가 퇴근을 못 해 우느냐고 그림 앞에서 아픈 마음 올라와서 그리고 막 몸반응이 세서 가져가니까 막 에너지가 막 온 손이고 뭐고 막 그 초참하고 한 두세 권밖에 상관한 아기 하나는 여자의 아픔 산 아기인가? 밤새도록 에너지가 나가서 거의 뭐 숙박권이지 뭐 영채님과 자는 거지 뭐 막 나가서 감당이 한 대 정도 성산된 아기 있고 또 어떤 아기는 갔다 걸어놨더니 몸이 너무 아팠는데 오히려 시원하면서 안 아프지는 아기 있고 어제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그림에서 빛이 나오는데 색깔이 변했대요 빛의 수 내가 그 아기한테 팔 때는 약간 연노랑에 가까운 거의 초록색 빛이 나오는데 사진을 보러 왔더라고요 빛이 아주 눈이 부시게 세게 나오고 색깔이 변했더라고요 이 아기의 주파수에 맞추는 거죠 그림을 사면 그림은 알미예요 영채님은 모든 걸 알고 있어 사랑이자 지혜이자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주파수로 맞춰버려요 에너지를 그 산 아기한테 이렇게 딱 집중해서 맞춰 그래서 그 아기를 인도하는 주인 역할을 해주고 그 아기를 위로하는 친구이자 그 아기의 귀여운 귀여움 등이 자신 역할도 해주고 다 해줘 아픔도 받아주고 그리고 방역도 해줘요 즉 코로나나 어떤 힘든 일로부터 딱 지켜주기도 하고 다 해줘 지혜도 줘요 힘들고 그럴 때 영감도 주고 모든 걸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한테 주파수를 맞추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기의 엄마는 일반인인데 나한테 옥수수 쪄서 갖고 왔어요 굿즈를 하나 사다는데 굿즈도 영채가 도는 거죠 물론 진품보다 못하지만 영채가 도니까 이 엄마는 거기서 노란빛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밤새기로 그런 다음에 이게 눈이 이렇게 떠진 거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안고 막 울더라고요 나보고 엄마 우리 엄마가 눈이 이렇게 떠진 거는 평생 처음 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붙들고 우는 것도 처음 봤대 눈물도 처음 보고 눈이 떠진 거 처음 본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벌써 일어나는 거야 또 하나기는 그거 그림을 사자마자 갑자기 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대요 딸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더래요 아픈 마음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도 영채 말고 하고 싶다고 그러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하면서 하나 더 사놓았다고 이런 막 체험담이 앞으로 이제 그 영채 체험담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그림에는 영채님이 들어있는 증거가 살아있어 여러분 봐요 일반 화가들은 진짜 사실적으로 보이려고 얼마나 사실 묘사를 세부적으로 해 나무 그림이나 꽃 그림이나 그치만 보면 그림은 분명하지 그치? 근데 내 그림은 환상적으로 그리죠 사실 묘사 안 해 뭐 별거 폭죽이면 뭐 환상적으로 그려 근데 튀어나올 것 같잖아 마음의 세상이 살아있고 이 현실의 세상은 죽어있는 세상이 진짜 같잖아 그림이 던지자 같아 여러분 이상한 현상 알아? 그림 옆에 에고가 쓰잖아? 사람이죠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실제 같으니 나중에 보세요 그림이 더 진짜 같고 옆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가짜 같아 죽어있어 생명력이 없고 여러분 되게 특혜해 그림 들고 찍은 사진 봐 에고는 죽어있고 그림은 살아있어 영이니까 에고는 이 머리에 표면 의식이야 아무것도 몰라 닭대가리야 계산밖에 못해 뺏겼니 뺏었니 손해바니 이익바니 옳아 옳아 틀려 이겼니 졌니 그게 다 가짜요 이기고 지구도 없고 뺏고 뺏기는 것도 없고 멍청해서 맨날 그 짓하다가 미움 쓰다가 죽는 게 그게 다 미움이야 뺏겼다 어? 빼앗았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미움 옳다 그러다 미움 노상 그 짓하만 사는 아이분들이 있어 개미움이죠 어? 내가 이겼다 졌다 맨날 판단하고 그럼 미움으로 살아 영채님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사랑으로 살아 아픔으로 살아 얼마나 아파 그리고 사랑이 이구로 살아요 영이야 근데 모든 능력이 있어 다 해 표면의식이 아니거든 잠재의식 자체거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림이 살아있어 아닌가 사진 찍어봐 상아나기들 사진 찍어봐 그림하고 네가 옆에 서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 그럼 나중에 봐 네가 더 살아있나 그림이 더 살아있나 그림이 영채님이라 살아있어요 아닌가 긴가 실험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그린 그림이 아니야 애고들은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요번에 온 어떤 조각가 아가가 나한테 그리더라고 헬엄마 자기가 되게 존경하는 동양화가가 있대 되게 유명하대요 그림이 막 힘이 있고 그 대장만 그리고 벌써 화가 데뷔한 지 한 40년대 때 그래서 그 화가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전시회를 가는데 요번에도 그 화가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잘됐다 헬엄마 그림 하나 사고 거기를 갔대 가서 들어가는 순간 정말 놀랬대요 애쓴 흔적밖에 안 보이더래요 옛날에 이게 안 보였구나 힘이 하나도 없고 엄청 멋을 부리려고 애썼구나 힘이 있어 보이려고 진짜 힘과 힘이 있어 보이려고 가짜는 달라요 애고는 가짜거든 척하거든 척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그러면서 애를 쓰거든 그게 다 보여서 정말 놀랬다고 딱 대비돼요 비교해보세요 진짜 뭐 거짓말한 거 응? 그래서 요번에 제가 한 180개 가져가는데 거의 한 90개 팔았어요 90개 넘게 팔았다 대박이죠 그쵸? 거기 인사동은 진짜 접수했어 영차마로 돌아다니면 다 영차마로 아기도 굿즈 가방 다 되고 온전 아기는 자기는 그림 안 사는 못 사는데 그래서 굿즈를 어마어마하게 사 양쪽 가방으로 그 다음 날아서 또 그림 사 그리고 또 굿즈 정말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아기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행복한 거 처음이다 적금을 깨서 사요 사고 막 주식을 주식이 막 급등하더래 갑자기 그리고 그게 3주에 팔려서 샀는데 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폭락하더래 막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고 사서 막 야 그림이 이게 대박이구나 영차님이 든든하고 이제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아기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굿즈 하나를 사도 행복해하고 돈 쓰고 그렇게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명품 가방 사고 집에 와서 괜히 샀다 후회해 본 적 있잖아 그러고 들고 다니지도 않고 아무 쓸모도 없고 그렇지 않아? 근데 이렇게 보고 언제 언제 떠나기는 하냐 그거를 5시간째 보고 있대 나한테 카톡 보내는데 너무 행복하네 거기서 뭐 나온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났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영차님이 행복해 주는 거지 미움 올라오면 또 아픈 느낌 청산시키고 그래서 엄청난 영차님이 서울에 무사히 이제 착륙을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영차님의 보호와를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뻤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일주일 숙박권 산 것처럼 제가 아프고 되게 힘들어서 그 미움 받아내느라고 그치만 영차님이 무사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착륙해서 너무 기뻐요 이제는 영이 인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서울 수도에서 그래서 제가 첫 전시회를 수도에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사히 착륙하고 그걸 도와준 우리 아기들이 너무 감사하죠 예쁜 아가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도 힘을 쓰고 애쓴 아기들은 제가 연말에 시상식에서 포상을 할 거예요 제일 애쓴 아가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리더 아가들 서울 지역 리더 아가들이 정말 너무 이뻐졌어 옛날에는 그렇게 애쓰고 힘들다고 했는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엽고 막 정말 우리 아가들 아우 너무 자랑스럽고 귀여웠어요 너무 행복했어 보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막 부산에서도 지역 리더 아가들 딱 와서 힘을 보태고 행복해하고 막 그래서 정말 혜란님 너무너무 행복했고 영차님이 너무 이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새로운 영이 시대로 무사히 접어들었으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백스코에 제2의 도시가 부산이잖아 이제 부산에 무사히 착륙하면 거기는 아마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는 이제 정시회장이 외국의 바이오들도 없고 동양이나 세계로 뻗어나가겠죠 거기에 무사히 안착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접수가 된 거야 대한민국이 세계로 가는 발판이 돼서 영체님의 영이 발동하기 시작할 거야 아무도 못 막아요 영체님을 애고가 거기에 저항을 하고 미움을 쓰고 그러면 잠시는 쓰겠지 폭망할 것이며 영체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나왔죠 예수가 완성한 영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되 성경님을 해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결단코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이유를 여러분은 성경님 즉 영체님이 영체님이 하는 건 작용이거든 그 아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아기에 원하는 걸 하려고 해 그러니 그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야 가장 거룩한 일을 직접 행사하는 거야 능력이거든요 성부 성자는 능력이 아니야 본래는 그냥 본체고 저는 그냥 나타난 애고 입장에서 그 영체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하지만 직접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영체님은 근데 그 작용을 해방해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애고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남의 행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벌을 받지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고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체님이 하는 거고 새로운 영성시대에는 누구나 영을 알고 인정하는 시대가 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한번 그걸 알렸지만 그 종교로 넘어가면서 완전한 영성시대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진정한 영체님이 여는 영성시대가 대한민국에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많은 경전에 예언되어 있죠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대한민국에서 깨달은 자가 많이 나고 선지자가 나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사랑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고 이렇게 그런 위기에서 인류를 구하고 고통에 빠진 인류를 구하고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전을 안 읽어봤지만 제자아기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선포합니다 새로운 영성시대 개막을 알리고 영체님이 무사히 우리 대한민국에 입성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영체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받기를 영체님의 사랑하는 모든 아가들이 축복받고 정말 인류의 고통을 구원하는 선지자로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7일 동안 해로만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고 무사히 대한민국에 영체님이 오시게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고맙고 다음에 부산 백스코에서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영체님이 그 발판을 마련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서울과 부산이 체육, 북방에서 남방까지 그쵸? 가장 큰 도시니까 거기가 영체님이 돌게 되면 이제 전국에 돌게 되면서 영체 체험담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굿즈도 좋고 또 여러분이 사간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경험을 하신 분은 영체 체험담 올려주시고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영체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도 안 아프고 행복하기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런 착각을 하는 아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사랑이 오면 그 다음에 미움이 오죠? 그래서 사랑 다음에 미움이 오고 아픔 다음에 홍복이 오고 이거를 거치는데 이걸 머리를 애쓰지 않아서 다 해준다는 거지 그 살기 에너지도 치유하고 아픔이 오게 돼요 어떤 아기는 그거를 사면 더 큰 아픔을 액땜하는 거야 예를 들어 큰 병이 될 거를 미리 조기에 뽑아낼 수도 있고 무조건 축복을 주려고 행사하는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아픔과 미움이 일어날 때 그 미움받은 걸 미움도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면 반드시 축복의 세상이 열리고 여러분이 도가 절로절로 될 겁니다 머리로 하는 도와 영체님이 인도해서 나를 그냥 죽이는 도는 이게 진정이에요 머리로 하는 도는 그 애고가 애쓰면서 테크닉으로 하고 나 잘랐다고 나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도는 가짜예요 그렇게 떠들어대는 애고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여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보통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도인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영체님이 와서 여러분을 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아기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공부되겠구나 이제까지는 가짜 도인을 양산할까 봐 너무 두려웠어 마장에 빠져서 도망간 아기들 많아 인정해달라고 자기 이렇게 도대했다고 그 놈이 누굽니까 사랑받고 싶다고 나 이렇게 잘한다고 그 놈이 누구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 애고가 돈을 닦아서 많은 아기들을 낙오시키고 잘난 척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영체님이 애고의 목숨을 그냥 끊어줄 거야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냥 끊어주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소망을 다 이루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림 못 써서 서운한 아기들은 쌀을 모아서 백스코에서 사시고 또 이제 칼을 가는 아기들이 있어 나는 이번에 황금 장미 샀으니까 다음에 칼 살 거야 요술 램프 살 거야 아픔이 도는 그림 살 거야 제일 좋은 건 축복 그림과 아픔의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칼 요술 장미 그 저기 황금 장미 요술 램프 시리즈별로 있어도 좋고 시그니처 하나씩 있으면서 가족 전체를 축복하는 그림도 좋고 몇 개 되면 이제 여러분이 그냥 본의 아니게 퀄리티가 되는 거죠 자기한테 그게 수명을 다하면 다른 일반인 아기나 이 영체님이 필요한 아기한테 팔거나 주거나 해서 또 그 축복을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과 축복을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그걸 막 팔면서 어떤 아기나 해라니 난 아예 화상으로 나서야 되겠어 이거 영체 그림 파는 게 너무 행복해 눈물 났대요 어떤 분한테 권해서 그걸 팔고 사진 찍을 때 막 울더라고 왜 우니? 이랬더니 너무 행복하대 저 사람이 이제 행복해질 거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이런 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가지 꿈을 영체님을 통해서 키워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기들 너무 사랑합니다 영체님의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물러가요 안녕 안녕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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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